아 단들을 서서 보거나 눈을 깜빡거리시면 안 돼요? 빨리 좀 줘 우리 빨리 빨리 좀 줘 눈 맞고 하트 쪼꼼하게 억기 하나 둘 셋 어 여자분 지금 빠졌어요 이겼어요 내가 이겼어요 아 여자분 사진 가득한 거 아닌가?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 사진 가득한 거 아닌가요? 저 여자 좋아하고요 어? 다시 한 번? 남자분이라고 하시는데 아 네 제가 싫어요 요즘에